여기 가게가 짠데? 징동! 들어오세요! 오겠습니다! 어서오세요! 뭐 사실 건가요? 죄송합니다 무료 시식이에요 아무튼 이거 추천해드리는데 이거 코코넛 워터르에요 코코넛 워터 맛있겠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광고 찍어보실래요? 네 당연하죠! 뿜방석이 들어가는거죠? 일단 이거 먼저 엄냄냄 그러면 치즈볼 가지고 아주 고소해요 그러면 치즈볼 가지고 빨리 갑시다 안돼요 맛있습니다 어디로 가야죠? 광고점에 잘 들어가시면 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나도 빨리 든 챙겨야되는데 이것도 이것도 아예 여기가 촬영장이에요 이거 광고에서 찍으려면 이거 무슨 맛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? 그럼 맛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새걸로 바꿔드릴게요 이거 치즈볼 진짜 멋있다 안 뜯기는 거예요? 잘 좀 뜯어보세요 예쁘다 왜 이렇게 안 뜯겨지지? 왜 이렇게 안 뜯겨지지? 저기 빠야돼있으니까 꽂아드셔보세요 여기 있네요 다다다다다다다 드셔보세요 난 콜라 마셔야지 콜라 마셔야지 콜라 맛이 끄네요 진짜 좋아요 그러면 일단 해주세요 제가 새로운 걸로 바꿔드릴게요 자 주세요 자 주세요 자 빠제도 꽂아서 짱 자 빨리 이제 찍읍시다 네 여기가 배경화면인데 네 여기서 찍으시면 돼요 자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지라고요 제가 손발 속에 처음에 많이 찍을게요 으흥 et 오Why Alright im gonna do the coca corner 자ilt resistant for 바다 tez요 attribute Circle 1 다른 붉어 PT diploma supposed to eat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amus 어 이거 눌러나 새 BUG 짜삼이야 짜삼해 어 아무튼 여기 누구리 여기 마주 옆으로 코코넛은 진짜 맛있어요 컷!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이제 코코넛은 드셔도 되고요 콜라 콜라로 뜯으시겠어요? 아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놀아요 아무튼 자 좋을 리허설이었고요 자 이제 저희가 방송국으로 올릴 거예요 음! 하! 흠! 요즘 이 코코넛 워터가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아하하하 코코넛 맛이 센세! 그러면 일단 이 비디오 파일 드릴 테니까 이거 나중에 방송국으로 가서 드시면 돼요 응 감사합니다 자 여기 비디오 파일이요 헐 자 빨리 방송국으로 찾아가 보세요 네 방송국은 어디지?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